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9일 차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또 무슨 소리야? 얘 이거 물고 오는 거 봐. 옳지. 이봐, 큰 이빨 났어. 맞네. 맞지? 위아래. 연구치 났네. 라떼네. 라떼. 아직 사라지네. 30일 차입니다. 안녕, 콧물이들. 오늘 병원 가야 된다, 얘들아. 그래도 저번보다 좀 나은 거 같다. 라떼는 지금 약간 같다. 정신이 지금 혼이 빠졌다, 얘. 원래 밀크가 더 심하잖아. 밀크는 계속 아픔하고. 자세도 조금보다 훨씬 안 좋은데. 에이, 고생이 많다. 못 자겠네, 근데. 주사 맞고 다 해야지. 또 했었네. 어, 맛있다. 아우, 냄새. 아이고, 난리 난리. 밀크지? 어, 또 밀크. 라떼는 한 번 안 했나? 어, 라떼는 아직 한 번 해서 침만 흘리고 있어. 어머, 라떼 봐. 라떼는 이제 막 탐색하고 생긴다. 꼬리도 팔랑팔랑하이. 지난번에 도착해 가만히. 네. 완전 얼어가지고. 그래도 라떼 저번보다 많이 다녀. 오래 걸렸어? 응. 지금 안 큰 거 같은데 얼굴은 그래도 많이 컸네. 아니, 다리가 엄청 길어졌어. 키가 크냐고 차려야 되나? 오, 잘하네. 오, 잘하네. 기가 막힐 것 같아. 오, 잘하네. 오, 잘하네. 이쪽도 좀. 찾아봐면 더 아픈 게. 라떼! 요거 좀 아파요? 깽을 수 있어요? 오, 잘하네. 오, 잘하네. 어. 앞에 있는 주사보다 이게 더 아프거든. 오. 오. 아이고, 잘하네 라떼는. 오, 잘하네. 오, 안 안 보고? 오, 안 보고? 오, 안 보고? 귀, 사실 한 번 더 안 봐도 될까요? 많이 깨끗해지긴 했어요. 안 봐도 될까요? 안 봐도 될까요? 역시 잘했어. 안 기도하여? 아이구야. 얘는 이제 훈련 제법이야. 손 엎드려 빵야. 어? 이 친구가 더 잘해요? 네. 머리 저 친구가 더 좋은 거 같은데. 맞아요. 사람한테 잘 안 올라 해가지고. 위크가. 맞아. 엄청 좋아졌더만. 아니 좋아야 안 좋겠지. 겉에서 봤을 때는. 아. 초근하게 남았어?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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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 덜 나왔어. 야구를 그렇게 먹는데. 병원에 한 번 오면은. 펭균 치료 기간이 3주 연속이야. 위쪽만 눈 감았어. 라떼. 이 선생님은 라떼 약 1주일치 더 지워줘요? 아. 1주일 약 더 먹어야 된대. 그 와중에 밀크는. 잘. 한 마리 짝도 안 좋아. 라떼는 오바이트 안 했지. 한 번. 한 번 했는데. 계속 토요일. 무엇을 준비하던 그 이상을 보여주겠어. 그렇군요. 어쩌겠어요. 멀미는 이게 어쩌지. 짜잔. 짜잔. 잘했어. 밀크. 얼었어요. 밀크는. 꼬리 방금. 응. 바짝 말았어. 맞죠 선생님. 맞죠? 맞네. 연고추 위아래 낫죠? 이거 줄서 빠지겠다. 잘했어. 밀크가 너무 손으로 안 타려고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타고난 성격은? 얘는 엄마의 가르침을 잘. 맞아. 맞아.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돼. 항상 경계하고. 내려갑시다. 토요일 난동을 차에서 벌레 나오는 거 있죠? 짝짱 벌레 같은 거잖아요. 잔디에서 주워서 먹는 거. 괜찮아. 앙벽지의 짐을. 와. 괜찮아. 네. 라떼가 인사했어? 인사했어. 볼이 바짝 뜨고 인사했어. 밀크도 알아서 나왔다. 31일차입니다. 호물이들 안녕. 왜 저러고 있냐. 맞아. 주방부 Ara KnONE 하핫. 라패 봐. 네aine Armedices 아예 깨끗다 . 귀여운 아예 senators가 네 eens 두や일라. 아 whirlpool Shim Model 엔써 이제 마음 느낌이ים battled Harrin ร Stickman 32일차입니다. 라떼 뭐가 그렇게 예쁜 표정하고 뛰어오고 있어 라떼야 이거 뭐 갓는다 나 먹어 라떼 그거 먹지 말해 라떼 으악 라떼 안 돼 먹었어 으악 으악 라떼 그럼 뭐 먹은지 으악 잠자리 먹었어 아따 뭐 아들 씻기놈이 뽀송뽀송하네 라떼 손 아이고 라떼 엎드려 손 말고 엎드려 아따 아따 아이고 밀크 탈 줄 아나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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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이라 그래서 뭘 도할지 몰라서 장난감 좀 사왔어요 안 그러셔도 됐네 아이고 그래도 라떼는 인사하려고 오긴 오네 씨는 다 지려가지고 라떼는 인사하네? 어 라떼는 인사하네 쫄긴 하지만 인사는 하네 쫄이는 완전 뭐라 그래 아 좋대 그래도 좋대 라떼는 밀크는 나왔네 아 밀크도 나왔네 심쿵이는 감각내줘 라떼 봐 밀크는 가까이 못와 오 플레이 보호했어 놀자 놀자 애기들인거 안와봐 심쿵이는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노래 니 못해라 미크 봐 아 또 매신나 붙어 진짜 애견카페 갔다 우리 애견카페 됐어 저거 봐봐 바로 앞에 카페 바로 앞에 카페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사냥이 가봐 사냥이 가봐 저 물고가네 틈새시장 공략 잘했네 사냥이도 간다 봐라 응 한방에 뿐이야 다 그냥 다 믿겠다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귀여워 네 저거 봐 저거 온 털 다 물어 뜯고 맘만한게 나르거든 얘네들은 자들은 뭐 하나씩 잡았다 어 사냥이도 먹는다 입에 댔다 말았다 안다 자들은 갖고 놀고 시바 먹는건 나르봐 사냥이도 먹는다 다 다 산엔 사냥이가 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 아 저 이거만 엄청납니다 나르 나르가 막아준거야? 가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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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동생 계단 올라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래 또 간다 나라한테 기댄 깨물고 막 칼뽑고 이러는 거 같잖아 렌즈가 좀 맴돌긴 하는데 약간 나라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는 거 같았어 방금도 그 아들 봐라 못고는 싶은데 가까이 못가 뭐 하나 잡아먹고 동생들 안 봐줘 그러니까 뭐 하나 씹히 잡아먹고 다 봤을냐 지금 눈빛 사알 뿔리면서 뭐 하나 잡아먹고 눈빛이 집중하고 있어 핀놈이다 타겟은 닭스 이었네 닭스 이었다 꼬라라 꼬라라 이게 너와 나의 눈빛이야 그거 봐라 쟤 봐라 쟤 봐라 오하니 깜짝이야 근데 자동차 끼고 안 왔는데 하하하하하 저거 목걸이는 눈빛 좋아하지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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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왜 3만원 3만원 뭐 맘만 들어 지금 아 지금 봐봐 안된다 쟤 봐봐 괜히 나를 잡는다 으하하하하하 완전히 갔다 완전히 갔다 완전히 갔다 배가 길어졌다 아주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네요 35일 차입니다 배가 길어졌다 배가 길어졌다 배가 길어졌다 끼나 니가 사람 손에 먼저 왔어? 찬나 아이구 우리크 자세가 옆으로 비닷 아니 어쨌든 사람 손에 지가 먼저 왔다는게 대단한 발전인거야 지금 예는 그래 아이고 어쩐 일로 오이크 어쩐 일로 사람 소를 좀 타기로 결정을 했어 이제? 어이구 저러네 아이고 예뻐라 어디 갔노? 라떼 저 안에 가서 동산 왔다 어이구 날라갔노 날라가 하이 아파라 라떼 라떼 똥 싸고 있을걸요 으아아아 라떼 escape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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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왤 Archives 왤가 막 너무 와 날 음 가득 형 특별하네 미크 앉아 미크 앉았어 미크 앉았어 요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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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미크 앉아 앉아 옳지 기다려 미크 미크 기다려 옳지 라떼 미크 기다려야지 옳지 미크 집중하는거 이따 봐 슝슝슝 슝슝 슝슝 아유 잘 먹네 맛있어 라떼 꼬리봐 꼬리 보세요 이따 꼬리 보세요 앉아 와야라노 나한테 없다 얘들아 방금까지 또 간식 먹고 벌레 주워 먹지 마라 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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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